영화 찍으러 왔지? 형 상대 역. 사이코패스 역할. 너 안 한다고 깠잖아. 나 그렇게 책임감 없는 사람 아니야. 내가 시작했으면 마무리도 내가 지어야지. 그리고 내가 싸가지가 좀 없긴 해도 형만큼 개싸가지는 아니지 않나? 야 이씨. 민혜. 전화 받아, 형. 네, 소현우입니다. 아, 혜준아. 그 오빠 지금 촬영 때문에 남해 왔어. 뭐? 왜? 그 언니 지금 형방에 와 있대지. 또 보자, 정은아. 전화할게. 기자들 쫙 깔렸더라. 조심해, 형. 초면에 실례가 많았습니다. 그럼. 초면 아니잖아요, 우리. 아는 척 안 하려고 했는데. 윤정은이에요. 신준영입니다. 알고 계시겠지만. 알고 계시겠지만. 네가 미워지면